울진해양경찰서 서장 최시영은 2020년 상반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담회를 울진해경 전용부대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번 정담회는 울진해경서 서속 민간해양구조대원 207명을 대상으로 민간 대원들의 구조 활성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잠수이론, 응급처치술, 로포매드법 등 구조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복지향상과 자공심 고치를 위하여 개인, 채영별, 피복지급을 위해 채촌도 함께 실시되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참석자들은 행사장 출입 전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손소독 등 개인별 방역을 철저히 한 후 유인물 배부와 배너 관람 등 비접촉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애로건의사항은 메모 정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바다가 영토보다 훨씬 넓은 관계로 저희 세력만으로 부족하지만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, 사고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항상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찐투데이 김연규 피디입니다. Pop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